이렇게 하고 백테스팅을 일단 최근에 1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약간 걸리는군요 라이브로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스릴이 있어요 아 이거 재밌는데 보는데 박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021년 2월이니까 장이 안좋았죠? 장이 안좋을 때긴 했어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올라갔다 이거 엄청 재밌어요 이게 좀 긴 백테스팅 10분 걸리거든요 10분 앞에 앉아있어요 간다 간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저 중에는 이것 때문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유저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어요 이게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투자했으면 45%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건데 투자의 현인 마포현인 정프로와 함께하는 구해줘 주린이 오늘도 주린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해줄 주린이 한 명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박하윤 주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하윤입니다 네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웃음이 나오는 수익률이고 아니 저는 제가 주린이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 폭락장을 겪으면서 하한가를 두 방을 맞았어요 하한가? 네 뭘로? 바이오로? 아 바이오? 나랑 혹시 같은 거 같고 나도 맞아요? 나도 바이오 하한가 맞았어요 아 그래도 그런가봐요 하여튼 뭐 하한가 맞았구나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안 샀을 텐데 아 그렇죠 네 하한가 같은 거로 맞는 게 네 한 번 맞으면 그거 회복하는 데가 굉장히 왜냐하면 상승하는 데는 뭐 5% 3%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네 한 번 30% 맞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돼 네 머리도 팅 맞은 거 같아서 아 그런 하한가들 큰 훼손나는 거를 우리가 그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벌면 더 좋지만 네 그런 큰 훼손들만 막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큰 거 한 방씩 맞는 거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박하윤주린이와 함께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네 이 숙제를 풀어주세요 풀어줄 두 사람 오늘 모셔봤습니다 우리 3%에서도 종종 또 뵙고 있는 우리 할투 강환국 작가 그리고 뉴지스탁의 문호준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하윤주린이는 강환국 작가 혹시 본 적 있어요? 와 어디서 뵌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셔가지고 왜죠? 오늘 옷도 빨간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네 강환국 작가님 네 문호준 대표님 아마 처음 배실 테고 아 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로 이제 퀀트 쪽으로 굉장히 이제 앞서가 계신 분들인데 네 퀀트 투자는 말은 들어봤죠? 설마 말은 들어봤어요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퀀트 투자 퀀트 투자 뭔가 숫자로 어 그렇지 숫자로 매매를 한다 음 이 정도까지 밖에 몰라요 어 뭐 많은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다면 이제 감정을 좀 배제한다 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투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두려움 혹은 뭐 환호할 때 어떤 그 흥분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숫자로서 네 그렇게 이제 데이터로 투자하는 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퀀트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 간략한 설명이 좀 맞습니까 제 두 분 앞에서 괜히 또 주름 잡은 거 아닌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퀀트 투자 뭐해요 그러면 아니 그거 완전히 이제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기로는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 규칙 기반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정성과 마음을 뒷들여서 요리를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레시피처럼 뭐 고기를 얼마 넣고 소금을 얼마 넣고 후추를 얼마 넣고 이게 정확하게 규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퀀트라는 게 붙은 거예요 퀀트가 quantitative 계량 이런 뜻이니까요 네 네 네 거기 이제 퀀트 투자 우리 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퀀트 투자 네 맞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 레시피를 안 보고 자꾸 요리를 하던데 사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미 오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시피가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퀀트도 이제 주식에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주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 없는데 주식만은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정확성이 낮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퀀트의 입지가 많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퀀트 쪽 투자에 돈의 양이 커지는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해치펀드 같은 거 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해치펀드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 가장 많이 번 해치펀드 이렇게 보면 톱10 중에서 늘 8개 9개 정도는 퀀트 펀드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괜히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있나?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간단한 퀀트를 하면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퀀트를 하고요 우리는 간단한 퀀트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리바이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럼 선생님이 그들보다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 그럴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준인이 우리 박하윤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어떻게 따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컨트롤 맞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스템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이런 책 이제 거인의 포트포리오 이런 책도 있고요 여기 대표님이 쓰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 책을 가져오셨네요 당연하죠 네네 두 분이 다 책 하나 있으셨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컨트롤 투자 어떤 레시피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써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 레시피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하면 다 돈 버는 거면 그대로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입사를 하실 때 일부러 특정 파트는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1개월 내외 저희가 매달 수익률 대회를 사내로 개최하는데 그분들한테 주식도 모르는데 1개월 내에 그들만의 투자 전략을 짜서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게 시키고 그걸로 매달 수익률 대회를 열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저도 사실 되게 많은 퀀트 전략을 돌리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3년 동안 한 350% 정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약간 뭐 고춧가루 좀 더 넣고 뭐 마늘 빼고 하면서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고 그걸로 대회에 참여하는데 어제도 놀란 게 최근 하락장에서도 그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는 게 코스닥이 20% 빠지는 동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동매매인 거죠 그러면 이 퀀트가 자동매매도 가능하고 그냥 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자동매매라는 시스템을 만드셨죠 손으로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거까진 않아요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고 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이제 알아서 매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사실 강한국 작가님이 주로 소개하는 그런 전략들은 매매 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자동으로 관리할 정도의 필요성은 없는데요 사실 퀀트라는 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퀀트지만 초단타 매매도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하면 퀀트거든요 근데 초단타는 사실 이거를 손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 보통은 자동으로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런 퀀트 투자 대충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 감은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수익률이 정말 어떤 경우엔 좋을 수 있지만 그냥 내가 감으로 투자하는 혹은 내가 열심히 어떤 정보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상하게 우리 두뇌가 몇 십만 년 동안 발달을 했는데 정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속 수렁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빼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 뭐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제가 두 달 전에 여기 나오신 영상을 봤거든요 그때는 20개 종목 중에서 18개 손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은 18개 손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네 그럼 그 2개는 계속 앞서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 그러면 그 18개 종목 중에서 몇 십프로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절 안 하셨죠 조금씩 덜어내긴 했는데 다는 못했어요 떨어진 다음에 네 다는 못했다 과감하죠 그러면 그 버신 종목도 있으실 텐데 보통 몇 % 오르면 파세요 저요 한 5% 아하 그 외에 투자에서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제 대충 하시는 걸 보면 수익이 날 때는 5% 되게 작게 먹고 파시고 그리고 손실은 커지면 그냥 계속 냅두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하시는 게 정반대잖아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00명의 투자자 중에서 98명은 그렇게 해요 사실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깨질 때는 이만큼 깨지면 그거를 반복하면 당연히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흐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감을 가지고 투자하면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퀀트 투자로 가자 이거죠 규칙 기반 투자 사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손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손 매매라고 저는 하는데 손 매매해서 돈 벌면 퀀트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손 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통계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또 올해는 벌어도 내년도 또 버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손 매매 잘하면 퀀트를 할 필요 없고 못하면 퀀트를 시도라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좋은 주식을 오래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도 퀀트가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 전체 자산이 1억이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오래 가져가고 3천만 원 천만 원만 천만 원은 오래 가져가고 그리고 한 3천만 원은 손으로 해보고 나머지는 퀀트로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퀀트가 오히려 안 좋고 내가 하는 게 좋다 그럼 이쪽으로 비중을 좀 실으면 되는 거고 결국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 쪽에서도 분산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주식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잘 가는 주식 안정적인 건 뭐예요 그럼요 좀 덜 빠지고 많이 오른 주식 그렇다면 그게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꾸준히요 꾸준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 1년 3년 5년 동안에 국가가 계속 오른 주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퀀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오른 주식들을 샀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게 퀀트예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전략을 짜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2천 개 종목 중에 3년 동안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10개 종목만 난 담아가겠다 그렇죠 맞아요 이 레시피로 간다면 이것도 컨투자 된다는 거죠 맞아요 참고로 그 전략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훌륭한 트라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 저희도 사실 당연히 다 좋은 기업을 사고 싶어 하고 싼 기업들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개령화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조금 전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안정적인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수치화하는 거죠 뭐가 좋은 기업이냐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좋은 이론이거든요 그래 좋은 기업은 최근 3년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일 수가 있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을 샀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는가 주가직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그 3년을요 1년으로 바꾸면 그건 미국에서 돼요 한국에서는 안 돼요 미국 주식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오른 주식을 사면 대체로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네 그게 미국에서 최고의 전략이에요 참고로 아 그래요 네 그냥 미국에서 신이 와서 너한테 딱 하나의 요소만 주겠다 하면 저는 1년 수익을 받고 싶습니다 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괜찮은 전략이네 네 그건 괜찮아요 3년은 안 돼요 대신 미국 주식이다 네 한국은 그게 기한하기 잘 안 돼요 그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주린이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막상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겠다고 하면요 최소한 알아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서술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네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아 그래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사실 제가 썼으니까 이게 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직접 한번 돌려봐야 돼요 백테스트로 백테스트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계량화된 전략이 과거에서 통했는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백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그럼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젠포트인데 그걸 대표님이 대표님 회사에서 만든 거죠 아 뉴지스탁에서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화면 잠깐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일단 백테스트를 저희는 한국 주식 etf 미국 주식 etf 그리고 가상자산 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에 대해 백테스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백테스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한 30년 전부터 국내매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이 출시가 됐고 개별 종목에 대한 백테스팅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에 대한 백테스팅을 하면 문제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삼성전자만 가지고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팔았으면 어땠을까를 시뮬레이션 하면 그럼 앞으로도 삼성전자만 매매할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뭐 lg전자도 하고 그런데 포트폴리오 백테스팅을 하면 20종목 50종목을 모두 백테스팅 했을 때 결과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어떤 주식을 살진 모르지만 나는 10% 비중으로 10종목을 사겠다 아니면 100% 비중으로 몰빵을 하겠다 를 정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을 살진 모르지만 그냥 사겠다 분할해서 사겠다 티왑으로 1분마다 사겠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진 모르지만 10% 오른 팔겠다 아니면 안 팔겠다 하루만 보유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설정하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은 2007년부터 하겠다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전 1년 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한번 백테스팅 해 볼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 1년간 많이 오른 주식을 샀을 경우에 3개월 후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조금 한 1개월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구분 없이 그냥 할게요 그냥 종가가 0원 이상 즉 전체 주식 대상으로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사게 한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종가가 0원 이상이면 우리나라 한 2800개 종목 중에서 1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몇 개 사는 거죠 20개 사게 해 볼게요 5%씩 20종목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값들은 목표가 손절가 없이 그럼 250일 정도 영업일이 1년이니까 250일 동안 보유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걸 한번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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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백테스팅을 일단 최근 1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걸리는군요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스릴 있어요 보면 재미있는데 박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021년 2월이니까 장이 안 좋았죠 장이 안 좋을 때긴 했어요 올라갔다 재미있네 이거 엄청 재미있어요 이게 좀 긴 백테스팅 10분 걸리거든요 진짜 10분에 앞에 앉아있어 이렇게 간다 간다 떨어졌어 그래서 저희 유저 중에는 이것 때문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유저분들 도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잖아요 네 돈 버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게임 아무리 해봤자 돈도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때 이제 사고 판 겁니다 3개월이 지나서 여기 3개월 지나서 사고 판 거고 네 그럼 그때 왜 이렇게 지그재그가 심해요 거기 여기가요 네 파란색이 판 거고 빨간색이 산 거라 아마 그냥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투자했으면 45%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2021년 2월 4일에 들어갔는데 그때 오키스전자 신풍작 바이오가 많았네요 이때 최근 1년 사이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나 봐요 얘네를 5%씩 산 거예요 5천만 원에 5%씩 사고 그리고 쭉 이제 매도를 안 한 거죠 매도를 안 하고 쭉 가다가 3개월 후에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다 매도하고 다 같이 온 내용이죠 네 다시 또 네 다시 또 사고 이랬더니 사실 비참했네요 네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코스피 코스닥보다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어떤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을 사야 된다 가자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책만 보고 의심 없이 샀으면 저 꼴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아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이거 뻥이네 이거 한국에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저걸 안 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략을 좀 더 확고히 만들 필요가 있고요 조건이 뭐 이렇게 이런 조합 하다 보면 수십만 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단 제공하는 로우 데이터 팩터만 700개가량 되니까요 그걸 가공하면 700개의 단일 팩터를 가공하면 무제한으로 나오겠죠 무제한으로 나오겠죠 9시 1분 2분 3분 3 매 분 쪼개서 매수하냐 그것마다 이제 다 각자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줄인이잖아요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유용할까요 또 책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책 그만 좀 얘기다 아니 이건 심지어 제 책이 아니에요 이분들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따라하기 쉬운 전략들이 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그 왜냐하면 이 전략들이 뭐냐 하면 그 위대한 투자자들이 주장한 것들 그거를 이제 계량화해서 전략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덟 명이 나오죠 네 월터슐러스 같은 대가들이 말한 그런 전략들을 수식화해서 이제 책에 담고 그 수식대로 백테스팅했을 때 결과 대부분 안 좋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량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책에 담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십억 가지의 경우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래도 먼저 좀 해보신 유명한 투자의 대가분들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몇몇 유명 레시피들이 있으니 그거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이 책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조금 계량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그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 이렇게 콘트로 했을 때도 괜찮습니까 이게 그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강 작가님의 책에 소개된 것과 강 작가님의 강의 그리고 대부분의 대가들이 소개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1년에 100%는 아니거든요 1년에 뭐 10%에서 정말 많아야 20% 정도를 기대하는데 대신에 그 하락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제 mdd라고 주로 하는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지향한다면 사실 대가들의 전략도 좋죠 1년에 뭐 20% 정말 많으면 30%를 지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정말 공격적인 사람이다 난 한 달 내에 뭐 10%씩은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단타 전략으로 가던가 좀 성향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성향부터 먼저 좀 약간 파악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권장하는 거는 이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가치주도 있고 바이오주 테마주 이거 다 성향이거든요 근데 뭐 자동차주를 좋아하는데 자동차주가 최근 1년 좋았다고 들어갔다가는 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바이오가 오르고 그러니까 자동차 바이오 등등등을 10년 동안은 오를 수 있는 전략인데 걔네를 믹스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화면으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팩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에야 이거는 좀 미리 그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온 건데 그 추세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와 상반되는 역추세도 있고 그리고 재무데이터만 활용하는 펀더멘탈 아니면 소형주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애들만 사는 소형주 얘네들을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비교 분석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몇몇 전략을 섞어서 섞어서 그래서 보면은 얘네는 각각의 전략들인데 물론 좀 초단타들이 많아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얘네를 통합자산으로 하면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또 얘네의 상관성을 보면 주식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는 채권과 상관성이 반대인 주식을 같이 담아야 된다고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주식 간에도 상관성이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략인데도 상관성이 다르니까 추세 전략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좋다고는 하지만 1년 동안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역추세가 그 1년 동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분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했더니 아까 수익률이 대략 얼마 나온 겁니까 검정색 검정색이 지금 2019년부터 해서 250% 정도 많잖아요 연 60%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온다 2019년 네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사실 그 결국 단타 전략에는 이제 젠포트 쓰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마켓 타이밍이라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다 확보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든 최근 급락장애 등 피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2022년 같은 경우도 뭐 이 전략도 완전히 피해가진 못했네요 근데 하락이 시작됐던 1월 12일부터는 이 빨간색이 그래도 일자로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렇죠 하락을 좀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락장을 가능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막 한참 폭락할 때 네 그때도 뭔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이제 몇몇 전략 중에 하나는 버텼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얘는 코로나 하락이 시작되던 2월 때도 오히려 코로나 때 오르고 뭐 이런 그런데 역추세는 아마 반대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어느 상황에 좋을지 모르니 최대한 상관성이 낮은 다양한 전략들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바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책부터 읽어야겠다 그러면 이런 모델들 이제 본인이 다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몇몇 이제 괜찮은 모델들이 쭉 있어서 이제 그것 중에 나랑 좀 어느 정도 맞을 만한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이제 앱스토어처럼 알고리즘 마켓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마켓 유저들이 자기 알고리즘을 무료나 유료로 공개하고 그거를 무료로 복사하거나 유료로 구매하거든요 이 안에서? 네. 이 마켓 내에서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실 지금 무료로 공개된 것들 중에서도 얘가 지금 전체 공개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1년 기대 수익률이 83%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복사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내가 그대로 매매를 증권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동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 저거를요. 손 매매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저런저런. 저거는 하루에도 몇 번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하시는데 그거 언제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동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럼 저 안에서 거래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테스팅에 완전히 뭐랄까요 신뢰를 100% 하면 안 되는 게 백테스팅은 말 그대로 과거거든요 그리고 강 작가님이 소개하는 자산배분처럼 역사가 정말 오래된 백테스팅은 그래도 신뢰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이런 초단타로 10년 이내에 백테스팅하는 거는 당연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유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 백테스팅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모의투자가 진행됩니다 0% 1%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리고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동일할 수는 없는데 통계상 예를 들어 통계상 괴리가 적다 그러면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제 실전매매 넣어서 소액으로 증권계좌와 연동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자산이 관리되거든요 소액으로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다음 또 자산을 하는 그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자동매매보다는 예약매매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현재는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증권계좌와 내가 만든 전략을 연동하면 이제 매일 아침 너 오늘 이거 사고 이거 팔 건데 할 거냐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이제 그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전략을 누르고 그거를 적용을 하면 제 mts에서 다 실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 완전 좋다 아 그래요? 이거 또 돈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유료예요? 유료예요? 다 공짜고요 네 백테스팅할 때는 돈이 하루에 한 번은 공짜고 두 번부터는 유료인데 사실 저희가 카페에도 되게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글을 하나라도 올리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니까 사실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적고요 대신에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냐면 유저가 유저한테 알고리즘을 파는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앱스토어처럼 저희가 앱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요 뭔가의 문제점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십시오 그럼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무료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뉴지스탁이라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도 이제 알고리즘 메이커 해가지고 저희가 50몇 편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강 작가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현명한 콘트 투자라는 책을 보셔도 되고요 그런 걸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들어가는 알고리즘 마켓이 있네 마켓에서 유료 알고리즘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럼 저도 제 알고리즘이 너무 괜찮아요 그럼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검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저희 사실 계열사 중에는 운용사도 있고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운용사에서 펀드를 낼 때 평가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까다롭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팔고 싶어요 해도 탈락됩니다 내가 이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유료로 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수익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백테스트와 모의투자와 실전투자 간의 괴리도 적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요? 괜찮은데 그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젠포트 어쨌든 무료라니까 제가 한번 슬쩍 구경 좀 해보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드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이 출시든지 꽤 됐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드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별로잖아요 증권사들마다 사실 있죠 이런 게 사실 로드 어드바이저가 인공지능 기반이다라고 하면 많이 좀 과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미국도 사실 그렇고 알파고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둑보다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은 주식은 아직은 섭렵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대부분의 로드 어드바이저 회사들은 결국은 사람이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 주식을 정하고 그 내에서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로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기대 수익률이 보통은 7%에서 1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어드바이저 회사들은 많지만 기대 수익률이 사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거예요 7에서 10%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한때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코인 거래대금 50%를 차지할 정도로 투기의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민족들한테 사실 약간 7%의 기대 수익률이 아직은 와닿지 않은 거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월급에 어느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 돼야 되는 약간 선진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되고 있고 사실 강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기대 수익률이 한 10%에서 많으면 20% 가까이 되는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개인들이 직접 만드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 에드바이저들이 하는 전략들은 저도 대충은 알거든요. 사실 이 책이 나오는 적 우리가 엑셀로 직접 돌릴 수 있는 전략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물론 엑셀도 AI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글쎄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강한국 작가님은 또 실제로 얼마든 강의를 통해서도 이 콘트 전략에 대해서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 그러면 다는 공개 못하더라도 진짜 이런 건 좀 우리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다라고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저 전략들이요 네. 참고로 이제 그 전략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것 다 손으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자동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뉴지스턱으로 지금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저희 강의 사시는 분들이요. 강의 들으세요. 주린이 분들 들으셔야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4 50개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이 거래해봤자 한 달에 한 번 거래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진짜 별로 안 들어요. 이것도 콘트 투자의 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23%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래하는데 쓴 시간이 1년에 통 합쳐 가지고 2시간이 될까 말까 이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맨날 방송 나와요. 투자에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일 오시기 수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네. 직장인들한테 아주 유효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거래하는 전략들도 한 번 이제 최근 50년 동안에 하락장대 어떤 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봤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이제 검은 게 다 미국 시장이거든요. 이제 근데 보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아 그치 여기 보시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미국장에서 하락장이 꽤 자주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1973년 74년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이때 미국장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이때 이게 이제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이죠 보면은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아무 끝도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락장은 77년 78년 70년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미국장 박살나고 얘네들은 올라가고 그리고 걔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자산 배분 전략들과 마켓 타이밍 전략들인데 이제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거래하는 전략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중에서 뭐 한두 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얘네들의 위력 얘네들의 위력은 하락장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81년 82년 이때도 미국장이 박살나가지고 그때 미국 유명한 잡지에 주식은 죽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81년에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또 미국 지수가 15배 오르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87년은 갑자기 이때 하루 만에 주식이 23% 빠지고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끄떡없습니다. 완전 끄떡없진 않아요. 여기서 10% 정도 이뤘는데 다시 빨리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전략들의 평균입니다. 이 전략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90년대 월프전 났을 때도 주식 좀 박살났는데 얘는 멀쩡하고 그리고 98년도 IMF도 이때는 러시아가 화산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거는 낫컴버블 커질 때 이때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반토막 났는데 끄떡없고요 또. 그런데 금융위기 여기 또 미국장이 박살났는데 반토막 났는데 또 끝도 없습니다. 네. 2018년 똑같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한 전략만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서 몇 번 이게 뭐야. 멤버로 가야지. 잠깐만. 여기서 이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보면 듀얼 모멘텀 어디 갔냐. 네. 혹시 우리 강재가님도 뉴질리 스탁에 본인의 전략을 올려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강의를 찍었는데 그 강의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이미 올라갔나요 곧 올라가나요 곧 올라갑니다. 네. 거의 올라갔어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거든요. 이 전략은 이런 전략인데요. 이게 복리 15%짜리 전략이에요. 뒤에 심플한 전략인데 미국 주식이 있고 글로벌 주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올랐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있죠. 보면 스파이래요. 미국 주식이 최근 1년 동안에는 글로벌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얘네 둘이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는 안 하고 채권으로 도망갑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미국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1월에는 미국 주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냥. 이게 먹지나게 먹다가 미국장이 하락장에 빠져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미국장도 안 하고 글로벌 주식도 안 하고 다 팔아버린 다음에 채권으로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연간 수익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꽤 좋았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한 28% 정도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좀 박살났어요. 이게 2월 3월에 박살나다가 급격히 회복해서 2020년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19년도 좋았네요. 18% 벌고. 왜냐하면 미국장이 강세일 때는 그리키스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미국장이 더 이상 강세가 아니다 하면 빠이빠이하고 글로벌 주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채권에 가서 쉬고 있든지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이 전략도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 전략을 누르고 제 mts랑 그냥 연동이 돼서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략은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하고 그런데 이 정도는 직접 손 매매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하는 게 한 달 한 번 보는 거거든요. 내가 etf를 갈아 끼워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고 이번 달은 뭐 좀 해야 되냐 하면 etf 하나 팔고 또 하나 사면 돼요. 그게 보통 5분 걸리죠. 심지어 그게 가격이 막 떨어져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무조건 그건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감정을 배제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픈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아프시네요. 너무 아픈데. 아픈 뭐 네. 그건 왠지 어릴 때 얻어맞은 애한테 이거 마음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긴 시각으로 보자면 그런 하락이나 이런 거에 마음은 아파할 게 아니라 전체 수익률의 플러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시 레시피로 돌아와서 뭔가 모 자르면 맛을 봤을 때 혀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레시피상으로 내가 마늘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뭐 마늘을 넣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아파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하윤진이 어떻게 오늘 컨트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까지 좀 봤는데 네. 어때 지금 마음이 좀 동합니까 어 저 완전. 아 그래요 저 완전 가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했다고. 죄송한데 골드크로스 관련돼서 골드크로스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셨길래 잠깐 준비해 왔는데 좋습니다. 골드크로스가 뭐였죠 그때 어 공부하라고 했었잖아요 왜 그 왜 5일선이 뚫을 때 아 5일선이 아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러니까 5일선이 뭘 뚫어 5일선이 21선을 뚫을 때 아 그거 골드크로스예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그때 사야되냐고 그럼 데드크로스는 아세요 데드? 데드는 내려갈 때겠지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뭐 사라 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사면 대부분 그래도 조금은 오른다 이런 아 골드크로스 때 오른다 아 그거 혹시 백테스팅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주식투자로 손실보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실 이런 젠포탈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것도 있는데 골드크로스나 이런 기술적 분석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게 많은데 사실 100종목 중에 한 10종목이 골드크로스가 맞아서 수익이 잘 났으면 마치 다 맞는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테스팅이 필요한 건 100종목을 다 해보고 몇 프로가 맞냐 그래서 한 60% 맞으면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 주신 거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들 10종목을 사서 보유하는 그런 전략들을 잡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네 이제 로직은 이제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는데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할 때 10종목을 전일종가 10%인데 거의 시초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시초가에 사서 계속 보유하고 언제 매도하냐면 당일 매도 그러니까 이게 승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와 거래량이 터질 때 사서 그날 매도 종가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1년 동안 71% 마이너스 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29일에는 이런 종목 세종 메디카 이런 종목들이 골든크로스 발입생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거의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매도했더니 대부분 마이너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뭐 몇 개는 플러스가 났을 수도 있죠 다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건 플러스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계좌 수익률은 71%고 수수료는 0.1%로 잡았습니다 저희 지금 1년 만이죠 신지어고요 1년 만이죠 더 해볼까 해다가 안 해봤고요 제 계좌에요 네 제 계좌에요 그래서 이걸 좀 계량을 해봤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때 매수해서 아니면 데드크로스 때 매수해보자 오히려 역발 상으로 어제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이 전략 어떻게 살려볼까 고민을 막 했거든요 심폐소생술 이 전략 안 돼 반대로 해보세요 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보셨죠 그래서 데드크로스 때 매수해서 그날 종가에 파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낮습니다 아까 70 몇 프로가 아니라 40 몇 프로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계량해서 골든크로스 때 매수해서 데드크로스 때 매도 얘는 당일 매도가 아니라 그냥 100일 이내에 데드크로스 발생하면 매도하는 거예요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30%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계량을 계량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1년 동안 플러스가 난 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얘는 뭐냐면 목표 손절가를 잡았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거래량 터질 때 사서 5% 오르면 빨리 팔아버려요 좋다 좋다 아니면 10% 떨어지면 가슴 아프지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플러스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는 혹은 어디선가 본 걸로는 골든크로스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백테스팅 해보면 안 좋은 전략인 거고 걔를 계량해볼 수 있는 거죠 재밌다 게임보다 재밌어요 이걸 사실 이제 본인 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마이너스 70% 깨지는 거 좀 짜증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낫죠 돈 내 돈 아니잖아요 저거는 맞는 말이네 그렇네 저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만 더 허용이 되면 저런 것들을 한번 진짜 밤에라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시간 있는 분들은 진짜 재밌겠네요 저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집에 쭈그려 앉아서 저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저희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 알고리즘 마켓에 가서 좋은 전략을 살 수도 있겠죠 아마 3월 초에 강 작가님 전략이 공개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제가 샀다가 마이너스 70이면 찾아 가도 돼요 여기 찾아가죠 아니 저 어디 산지 모르시잖아요 소망 가져다는데 그건 어떻게 유료로 공개됩니까 아니면 무료예요 유료인데 강 작가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게 그거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 하면 말하면 외부가 되게 재밌 much 나 백템스턴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백테스트 몇 번이 공짜라고 백테스트 50회인가 100회도 사실 강의료보다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플러스 이 책 짜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만용 장관이 오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 여튼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증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감은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을 그냥 감만으로 가서 내가 실제 내 돈을 투자해서 망가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나에 대한 혐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말고 저런 백 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 이런저런 조건을 더해갖고 어떤 전략을 더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투자하면 그래도 한번 실패 확률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거는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하윤 주린이와 함께 또 우리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꼭 탈출해서 올게요.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박하윤 주린이에게 그 결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퀀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쉽게 설명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분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윤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요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발견리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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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